안녕하세요 여기 방송할 수 있는 데가 어딨어요? 방송? 어디서 아니 어디서? 얼른 탈락하면 누가 탈락자라고 말해줘요? 니가? 그러면? 양정아. 하하 양정아 탈락. 해외 빨리. 이제 있다가 우리가 탈락하고 두 팀이 나왔을 때 우리가 쓱 가서 떼 버리면 되잖아. 그러면 반지 써도 돼요? 아 여긴 다래요 누나. 그럼 미술만 있으면 다 해야지. 빨리 빨리 쥐. 하하, 난정화, 아웃. 하하, 난정화, 아웃. 난정화, 아웃. 야, 뭐야? 얘네 아웃됐어? 하하, 난정화, 아웃. 어떻게 아웃된 거야? 하, 어떡하지? 아, 고맙다. 하하, 뭐 그렇게 큰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었고 한 5분 쉬었네. 왔어. 형, 탈락했어요? 어? 아직 탈락 안 했어. 야, 누구한테 잡힌 거야? 얘기하지 마. 야, 나한테 유리할 게 뭐 있니? 형, 들어와요. 형, 들어와요. 형, 들어와요. 지금 탈락 아닌데 여기 왜 들어오신 거예요? 난 지금 쉬려고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어디로 차면 안 돼요. 거짓말이야, 뭐야? 거짓말이야, 뭐야? 거짓말이야, 뭐야? 뭐야? 뭐야, 뭐야? 뭐야? 뭐야, 뭐야? 뭐야, 뭐야? 오, 최고야. 잠깐만, 잠깐만. 가야지, 뭐야. 어머, 등 봐. 왜 저래? 등 봐, 등. 어머, 등 왜 저래? 뭐야, 등 봐, 등. 뭐야, 등? 뭐야. 웨어, 등?